그리고 마지막 무대는 강력한 우승후보 모든 참가자가 견제했던 손승현의 무대가 이어졌죠. 자정에 훌쩍 넘은 시간 모든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. 이번 파이널은 100% 시청자들의 선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. 드디어 최고의 보이스가 탄생했습니다. 손승현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손승현씨 축하합니다. 오늘 손승현씨를 우승으로 이끌. 이렇게 카메라가 따라붙은 건가? 이 미운 우리 새끼를 백조로 만들어주신 우리 코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금 이게 프로그램은 끝이지만 제 음악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. 더 열심히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매주 금요일 밤을 뜨겁게 만들었던 엠넷 보이스코리아가 손승현씨의 우승으로 끝이 났는데요. 앞으로 펼쳐질 보이스코리아 참가자들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